일교차 큰 진안 고원에서 생산돼 색깔이 곱고 향이 좋은 진안 고추시장이 14일부터 개장했습니다. 많은 고추 도매상들에게 인기가 좋고 실명제로 거래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진안에서 경작된 고품질 고추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진안 고원 고추시장에서 직거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진안 고추는 다른 지역 고추와 달리 색깔이 곱고 고추의 매콤한 양이 진할 뿐 아니라 껍질도 두꺼워 고운 고춧가루가 나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품질이 우수한 진안 고추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의 고추 도매상들이 매년 몰려들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율개장으로 열린 진안 해에는 총 91톤의 고추가 고추시장을 통해 거래됐습니다. 진안 고추는 진안 고추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고추 포장재를 배부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타지역 고추가 진안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안 고추는 생산자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어 믿고 구매할 수 있으니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진안 고안 마이산 고추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고추시장은 시장으로서뿐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진안군의 이미지 홍보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